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읽어주는남자, 기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0년 올해의 마지막 경제읽어주는남자, 그래서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한국 경제는 언제쯤 회복될까? 여러분들이 2021년을 마주하면서 도대체 언제 회복될까라는 거대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이런 질문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설 연휴 즈음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또 확산되어가는 그 공포감 시작된 것도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19 끝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19를 데리고 2021년을 맞이해야 되나 하는 굉장한 속상함과 아쉬움도 함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설마 2021년까지 가겠어? 2020년 연말까지 가겠어? 이런 생각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만큼은 부디 2021년 상반기 안에라도 종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큰 상황인 것이죠. 한국 경제는 도대체 언제 회복될까? 2020년 경제를 같이 회복해보고 또 2021년 경제를 살짝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2021년 경제전망책에 부제를 깔았는데 그 부제가 바로 이탈점이었죠. Point of Exit.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할 때 그 부제를 깔고 있는데 그 부제는 하나의 그 해를 의미하는 표현이 될 것이고 그 점으로 그 해를 표현해 보다 보면 그걸 연결하다 보면 하나의 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 해를 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2021년은 어쨌든 이 밖으로 나간다. 2020년의 혼돈의 도가니에서 벗어난다. 다소 긍정적으로 2021년을 전망했다. 이탈점이라고 표현했죠. 도대체 이탈점 실제 진행되는지 언제 회복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답변을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들여다보는 그 순서는 정해져 있죠.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GDP를 구성하는 지출 항목 첫 번째가 소비, 두 번째가 투자, 세 번째가 정부 지출, 네 번째가 대외거래 부분, 수출입 부분이죠. 순수출. 이 네 가지 부분을 통해서 경제를 진단하고 전망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제가 2020년 한 해를 회고하고 2021년을 전망한다는 관점에서 현재를 회고할 수 있는, 현재를 2020년 현재를 평가할 수 있는 그 동행지표 하나를 말씀드리고 소비라는 거, 동행지표를 말씀드리고 2021년을 볼 수 있는 선행지표를 같이 말씀드리면서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각 부문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소비 동향을 먼저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의 소비 동향을 볼 때는 역시 소매 판매 지수, 소매 판매 액이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를 볼 수 있겠는데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집중됐었던, 그 공포감이 엄청나게 높았었던 소위 3월 달에 우리나라의 소매 판매가 가장 가파른 속도로 떨어졌었다. 그 이후 소매 판매 액은 나름의 정상으로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거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겠죠. 코로나19 끝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그 엄청난 열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물론 소매 판매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밤뿐인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위 로드샵이라고 불려지는 자영업자들의 경기에는 전혀 그 회복됨을 느낄 수 없지만 백화점이나 마트나 특히 온라인, 비대면 소매 판매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는 정말 인력이 부족해서 해당 적시에 배송을 못해주는 그런 지경에 달아낼 만큼 엄청난 폭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는 줄지 않았다. 그거죠. 전체 소매 판매는 줄지 않았지만 일정 부문에 대표적으로 자영업 부문에 대면 서비스 부문에 많은 소매 판매에게 감소가 있었다. 그러나 그 감소분 이상으로 온라인 쇼핑, 비대면 소매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행지표를 볼게요. 지금 현행지표, 동행지표를 봤으니까 2021년 소비는 어떻게 될까를 볼 때 선행지표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소비자 심리지수예요. 여러분들의 심리 수준이에요. 소비자들의 심리. 소비자들의 심리도 역시 3, 4월 달에 가장 극접점으로 떨어졌었고 그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당 부분 회복됐죠. 물론 아직 정상적인, 아주 평범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높다, 낮다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그 100, 100이라는 지표를 밑돌구는 있지만 100에 상당히 근접해왔다. 소비자 심리지수로만 보면 여러분의 심리 상태로만 보면 지금 11월이 마지막이지만 11월 기점에 소비자 심리 수준으로 보면 어쨌든 코로나19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심리지수가 올라왔다. 공포감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12월에 재확산이라든가 또 2.5단계 이런 격상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그렇기 때문에 심리지표가 다시 조금 꼬꾸러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존 저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소비라는 대목을 보면 2021년에 엄청난 폭풍성장, 회복 이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점을 뒤로하고 회복되는 국면이 계속 가겠구나. 더디지만, 험난하지만, 어쨌든 오르막을 향해 가고 있겠구나. 라고 2021년을 이 선행지표 하나만 봤을 때 유추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투자입니다. 이 투자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설비 투자냐, 건설 투자냐 이렇게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또 다른 방식은 공공부문의 투자냐 혹은 민간 부분의 투자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설비 투자, 건설 투자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설비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보면 우리나라의 투자, 전체 GDP에서 한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이 설비 투자 부문이 2020년 상반기에 크게 줄어들었었고 상당 부분 회복됐는데, 기업들의 설비 투자 열기죠. 회복됐는데 기존 고점, 어떻게 보면 2019년 그 당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오지는 않은 상황, 소비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제조업, 설비 투자, 실적 BSI 지수를 봐도 이런 실적 지표를 봐도 전체 제조업이나 수출기업, 내수기업 다 그 저점을 찍고 2020년 11월까지 나름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설비 투자가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까를 볼 수 있는 선행 지표를 몇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기계류 수입액을 보면 기계류 수입액이 이만큼 늘어나네 그러면 앞으로 설비 투자가 이렇게 늘어나겠네 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 대표적인 선행 지표입니다. 그것도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이후로 회복되는 국면이 진척되고 있다. 설비 투자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좀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전체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 규모의 20%나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 설비 투자인데 그 반도체 설비 투자가 특별히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리만큼 역시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가 상당 부분 진척될 수 있겠구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설비 투자가 꺼질 거라 하더라도 반도체 하나가 이렇게 오르고 있으면 설비 투자가 꺾이지 않으리라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논리적인 그런 사고라고 볼 수 있고 경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일반적인 논리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그 투자 다음 두 번째 부분 건설 투자를 보겠습니다. 건설 투자는 현재 건설 기업의 실적 bsi나 신규 공사수주 bsi나 이런 bsi 지표를 보면 기준점 100이라는 점을 이미 11월 달에 올라섰다. 장기 평균으로 놓고 봐도 괜찮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라고 보면 건설은 상당 부분 이미 회복됐구나. 원래 코로나19와 같은 엄청난 경제 위기, 경제 충격을 경험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공공 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이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인프라 투자가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살아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추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 투자 부분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2021년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회의적이다라고 평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선행지표가 건설 수주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건설 수주를 얼마나 했나 그럼 앞으로 건설 투자가 어떻게 이어질까를 볼 수 있고요. 건축허가 면적 추이 이거는 국토교통부의 건축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럼 이만큼 건축허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이게 아파트냐 규모냐 종류 여러 가지 면에 따라서 건축 인허가 건수가 기록되는 그 통계 시점과 건설 투자가 단행되는 시점 간에 시간차가 좀 있어요. 시간차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사이라고 본다면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거죠. 그런데 건설 건축 허가 면적 추이를 보면 다시 이렇게 꺼지는 모습을 보면 아 이게 인프라 투자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는 있으나 이 주택이나 상용 건물과 같은 이 어떻게 보면 과잉 공급 그런 우려 상황 제가 상용 부동산 시장 전망 부분 이미 경영남에서 해드렸죠. 그런 것을 본다면 적극적으로 공급이 늘어나진 않겠구나. 이 건설 부문 건설 투자 부문은 그렇게 뚜렷한 회복이 기대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건설 투자를 두 개로 쪼개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아셔야겠죠. 건설 투자를 쪼갤 때 하나가 토목 그리고 하나가 건축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름의 건축 부문을 더 포커싱 해본 그런 숫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이제 끝으로 대외 거래 동향을 보겠습니다. 대외 거래는 상당히 코로나19 전국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되어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의 감염자 수는 아직도 더 확산이 되고 있지만 폭발하는 증가세, 가속도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가속도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완화된 것이 아닌가 진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이 회복되는 경로화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수입이 연결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이 긍정적으로 전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출 금액으로 보면 2020년 11월에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4% 증가했죠. 더 중요한 지표는 달마다 오피스 데이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출액의 증감률을 보려면 일평균 수출액을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달은 오피스 데이가 20일이었는데 올해 11월은 오피스 데이가 예를 들어서 25일이다. 그러면 수출액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평균 수출액을 가지고 증감률을 계산해보면 더 명확한데 10월과 11월 연속 2개월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반등세를 또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 측면에서 상당히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진단,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 앞에 선행 지표를 또 보여드리겠죠. 2021년 대외 거래는 어떻게 회복될까? 11대 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게 있어요. 12대로도 하기도 하고 11대로도 하는데 어쨌든 주요 수출 품목들의 수출 증감률로 보면 어쨌든 극저점을 뒤로 하고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다. 아까 설비 투자 관점에서 반도체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반도체가 대략 한 20%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면 우리나라 수출은 거의 회복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13대 수출 품목들을 제가 나열했는데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 부품, 조선, 무선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디스플레이 전 산업에 걸쳐서 주요 산업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자동화학이라든가 일반 기계, 석유류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지만 전년 동월보다 못하죠. 그러나 대부분 회복되는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들을 보면 2021년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저점을 뒤로 하고 회복되는 국면이 연출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죠. 또 주요 지역별로도 살펴보면 EU나 미국이나 중국 이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약 26% 중국으로 가고 13, 14% 미국으로 가고 한 12% EU로 가니까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 권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특히 EU의 회복세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점을 뒤로 하고 회복되는 국면이 거의 명확하게 나타나고요. 지금 코로나19가 더 많이 확산되고 경기가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는 일본 그리고 소부장 중심에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그 결과가 이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중동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굉장히 어렵고 2021년에 뚜렷한 회복세가 담보되지 않는 그런 나라들과 권역들은 어렵지만 대부분의 나라들 미국, 중국, 베트남, EU, 아세안,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반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산업별로 그리고 주요 지역별로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이제 저점을 뒤로 하고 이제 회복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탈점, 이 혼돈의 도가니에서 어쨌든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완벽하게 보급이 완료되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19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때면 펜트업이라는 표현, 보복적 소비, 보복적 투자가 또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진단하거나 전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배제하고 코로나19가 2021년 계속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 제 경제 전망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도 어쨌든 2020년의 충격 이후에는 회복되는 경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지만 보통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제가 지난 10월 5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1.1%라고 했는데 한국은행도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부도 올해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마이너스 1%, 1.1%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대목에서 저도 기분 좋은, 기분 좋게 또 숫자를 정확하게 맞히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잘 맞아줘서 여러분들에게 수정의 기회가 없어서 또 보람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2021년에는 한 2.9% 수준의 뚜렷한 반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다만 2.9%는 기저효과가 작용된 것이다. 우리 IMF 외환위기 그 직후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10%를 초과했었거든요. 그것은 말 그대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극복했다가 아니라 그 충격 이후에 반등하는 그냥 숫자적인 반등, 숫자적인 그런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 그런 것들도 감안하면서 어쨌든 회복은 회복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만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충격에서 이탈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늘상 강조해드리듯이 2021년을 맞이하는 이런 입장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덕담을 드린다면 변화에 투자하라. 어떤 변화가 내 앞에 놓여있고 그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비단 재테크적인 투자도 있지만 기업의 전략적 경영의사결정 차원의 투자 또 여러분 자영업자나 스타트업 여러분 입장에서도 새로운 사업 전략으로서의 투자 그리고 나에 대한 투자 2021년을 먼저 들여다보려는 그런 나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선행된다면 그런 여러분들께는 반드시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2020년의 올해 마지막 경제일고준남자 이만 끝으로 인사드리고 2021년 새해 또 말씀드리는 경제일고준남자를 통해서 아주 찾아뵙기를 염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